와! 계곡이다! 아 차가워! 와 물 충돌이 재미네! 이씨! 오늘 너 죽는다! 죽는다! 물들포다! 맛이 없었나? 이씨! 아 옮기다! 캣캣캣! 물총 싸움이 재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 차가워! 예 죽었어요! 와! 재밌다! 계곡물이 시원해서 수박을 넣어놓으면 있지? 엄청 시원한 수박을 먹을 수 있다 이거야! 계곡 말랑이 보물찾기! 잠깐만! 말랑이 보물찾기? 어! 말랑이 보물찾기! 이 계곡 안에 곳곳이 말랑이와 파빗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섯 개의 말랑이와 파빗이 있는데 그중에 더 많은 말랑이와 파빗을 찾는 사람에게 엄청난 상금이 주어집니다! 엄청난 상금! 어! 엄청난 상금! 엄청난 상금은 뭘까? 기대된다! 기대되지? 그럼 준비 시작! 말랑이는 엄마가 숨겨놔서 지금 아무도 몰라 어딨는지 어딨어? 어딨지? 말랑이야! 말랑이 여깄다! 아! 엄마야! 어! 찾았다! 여깄다! 어! 벌써 찾았어? 어! 이런 돌! 물수제비 하기 좋은데! 이야! 물수제비? 어! 물수제비! 오리온 너 이거 아냐? 돌을 이렇게 딱 던지면 물 위에서 통통 튀기는 거야! 어! 나 그거 알지? 통통 튀는 거! 그걸 물수제비라 그래? 어! 그런 거 물수제비라 그래! 이런 돌이 진짜 잘 돼! 누나가 해볼게! 해봐! 해봐! 잘 봐! 어! 봤지? 오키님도 물수제비 해본 적 있어요?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 대박! 나도 해볼게! 예스! 난 더 많이 했어! 난 3번 튕겼어! 오! 대단한데? 3번? 그럼 난 4번 튀긴다! 아! 3번 튀겼네! 봤지? 4번은 물이다! 아! 난 4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게! 우와! 3번 까지 됐다! 하하! 실패! 아! 4번 실패! 아! 나 할 수 있는데! 나 그걸 찾을 거야! 야! 오륜이 저러는 동안 나는 빨리 말랑이 찾아야지! 키키키키! 키키키! 아! 4번은 안되네! 오! 팝이 찾았다! 팝이 여기있다! 와! 아! 아! 맞다! 지금 말랑이 보물찾기 하고 있었지? 나도 나도 찾을래! 오! 이건 뭐지? 오! 어딨지? 오! 여깄나? 어딨지? 오! 여깄나? 어딨지? 오! 여깄따람 또 찾았다! 우와! 우와! 오리! 꽥꽥꽥꽥꽥꽥! 우와! 말랑이다! 아! 오박퀴 누나가 하나 더 찾았다! 이러다가 지게 생겼어! 오! 찾았다! 여기! 여기! 찾았어? 팝이 몇세?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찾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으악! 오!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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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마지막 말랑이를 찾았다! 여기 말랑이를 찾았다! 어? 너도 말랑이를 찾았다고? 마지막 말랑이라며! 엄마가 실수로 하나 더 숨겼나 보다! 아! 그런 거였어? 아! 그런 거였어? 그럼 둘 다 1등이네! 예! 예쓰! 둘 다 알겠다! 방구방구뿅뿅! 방구방구뿅뿅! 그럼 엄청난 상금은 뭔데? 어! 엄청난 상금! 바로바로바로! 수박! 와! 수박이다! 와우와우와우! 수박 시원 좋아! 와우와우와우! 수박 꿀맛 좋아! 말랑이보다! 푸시파라보다! 수박이 최고야!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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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수박이다! 음! 엄청 시원해! 우와! 수박이다! 음! 시원하고 재밌고 천국이다! 수박도 마시고 물놀이도 재밌고 진짜 천국이다! 누나 누나 이거 봐! 어! 너 6학년이다! 이야! 너네 계곡에서 재밌냐? 6학년이다! 6학년! 6학년 보고싶다! 내일 우리집 와서 6학년 놀자고 해야지! 좋아! 오늘도 시원하게! 계곡에서 말랑이 보물찾기하고 수박먹기! 대상공! UCLA! 4학년 Years! ț oppression고싶다! truly software! 방 oblig see! 스타 appeals! 꽃ta 구독 protests! picks up what bait you wanted оф select your backgrounds